사람의 특정형질은 상염색체에 있는 상염색체의 포인트 잡아주시고 성염색체에 있는이 아니기 때문에 남자, 여자 구별할 필요 없어요. 셋쌍의 대리뷰전자 라지 D, 스몰 D, 라지 E, 스몰 E, 라지 F, 스몰 F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우선 써있고요. 그림은 하나의 G1기 세포, 이게 이 문제를 푸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하나의 G1기 세포로부터 정자가 형성될 때, 감수분열인데 남자 건데 정자가 형성되는 거니까 우선 하나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 체내에서의 여러 가지 말고 하나만 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쭉 이어가 볼게요. 세포 1, 2, 3, 4가 갖는 우선 이 막대 그래프는 대문자 라지 D, 라지 E, 라지 F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겁니다. 그랬고요. 그 다음 표는 세포 기역, 니은, 디글, 리을이 갖는 소문자, 스몰 D, 스몰 E, 스몰 F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기역, 니은, 디글, 리을이란 세포가 1, 2, 3, 4. 그러니까 어차피 기역, 니은, 디글, 리을과 1, 2, 3, 4 중에는 같은 세포들이 있는 건데 대문자, 소문자를 구별해 놓은 거죠. 오케이? 그럼 우리는 어쨌든 감수 분열에서는 2N짜리랑 N짜리가 있겠지만 2N짜리 세포의 유전자형부터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어차피 2N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갖고 있어야 되니까 라지 D도 있어. 어, 그래? 스몰 D도 있어. 그죠? 라지 E는, 어, 여기 없어. 어, 여기 라지 E 안 써져 있는데? 근데 스몰 E가 E라고 써 있잖아. 근데 지금 스몰 F가 없는 걸로 봐서는 얘가 2N인지 N인지 모르니까 우선은 하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는 스몰 E가 있어. 그치? 라지 F? 있어. 스몰 F도 있어. 2N의 유전자형은 우선 이런 거야. 되시겠어요? 그럼 이걸 채워야 되는데 자, 이제 포인트가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의 G원기라면서요. 그러면서요. 그죠? 그러면 지금 어쨌든 라지 D, 스몰 D, 라지 F, 스몰 F는 있는데 이 E라는 세포는 라지 D가 있지 라지 F가 없어. 그러니까 E가 N이야. 그것도 DNA 상대량 1인 걸로 봐서 생식 세포의 N이야. 이렇다는 건 무슨 얘기야? 라지 D와 라지 F는 분열 과정에서 같이 안 간다는 거야. 라지 D와 스몰 F가 가고 지금 이 4도 라지 D가 없는 걸로 봐서 N이잖아요. 대신 복제가 돼 있는 N이겠죠? 그죠? DNA 상대량이 E니까. 그랬을 때 얘는 라지 F가 간 걸로 봐서 라지 F랑 스몰 D가 이렇게 간다고 G원기에서 분열을 할 때.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라지 D, 라지 F가 같이 있는 3이라는 친구나 1이라는 친구는 2N이라는 거지. 얘는 또 G원기라는 거지. 됐어? 자, 그런데 2N에서 애초에 라지 E가 없잖아. 2N에서 애초에 라지 E가 없다고. 그러니까 얘는 유전자형이 이거라는 거야. 됐니? 그럼 결정이 끝났단 말이지. 자, 그럼 이제 매치업을 시켜보자. 뭐냐면 우선 1부터 2N인데 복제가 되어 있는 거. 그럼 얘는 스몰 D도 2여야 되고 그 다음 스몰 E는 4여야 되고 스몰 F는 2여야 돼. 2, 4, 2여야 돼. 1이라는 아이. 그럼 2, 4, 2가 될 수 있는 건 얘밖에 없죠. 2, 4, 2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 2라는 생식세포는 라지 D가 있는 걸로 봐서 스몰 D는 0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몰 E는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라지 F가 없으니까 얘는 스몰 D 0, 1, 그 다음에 스몰 F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0, 1, 1이어야 되겠지. 그럼 0, 1, 1이 될 수 있는 건 결국엔 얘밖에 없어서 얘가 2. 0, 1, 1 이렇게. 그 다음에 스몰 E 반 잘라 놓고 스몰 D도 1, 스몰 E는 2. 1, 2, 1 이래야 되니까 결국에는 될 수 있는 게 얘밖에 없고요. 1, 2, 1 이렇게. 그럼 마지막 4가 이 친구고요. 이 친구는 라지 D가 없기 때문에 복제된 거니까 스몰 D는 2. 그 다음에 스몰 E 반 잘라 놓고 스몰 F 대신 라지 F가 왔으니까 이렇게 되면 돼요. 됐죠? 자,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디귿은 1이 아니라 4이고요. A 플러스 B는 4가 맞고요. 기역은 2, N이죠. 기역은 N, 니은은 1, 2N입니다. 그래서 핵상이 기역과 니은은 같지 않습니다. 답은 니은 2번이 되겠네요.